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팀과 미디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다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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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진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통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서 6장 4절의 가장 처음 부분이 이 쉐마로 시작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쉐마를 유대인 교육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쉐마 교육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또 쉐마 교육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 교육 잘 하고 계십니까? 신앙 교육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아니신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시키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자아가 생기게 되고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부모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사춘기가 되면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고요. 대학에 가게 되면 몸으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취직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함께 집에 산다고는 하지만 밥만 먹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5절에만 집중을 했구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달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자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에요. 당연히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녀가 힘들 때 부모인 나는 내 자녀에게 다가갈 수 없을지라도 그 자녀 곁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자녀와 함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를 외롭지 않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부모인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7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7절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 묵상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대신 등록해서 수련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씀씀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재산 물려줄 수 없는 것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갖고 있는데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녀에게만 사주지 못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미안한 일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팍팍 밀어주지 못하는 것 그거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미안해하셔야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살아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을 가장 먼저 미안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된다 안정적인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나요? 우리 자녀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삶, 나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 마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유일하신 여와만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 내가 그거 하나만은 너희에게 보여주마 라고 자녀들에게 당당히 얘기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만 붙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통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좌절할 때도 많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자녀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붙들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어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